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 기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강단의 말씀 주시고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율법체질 종교체질이 이제는 다 벗어지고 이제 오직 보금 절대 보금체질 이제는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세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는 이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절대 복음 체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많은 문화적 변화와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5단계라는 강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대면 문화 특히 요즘 집에서 많이 활동하는 이런 집콕 생활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들이 함께해서 좋았지만 너무 장기간 또 가까운 거리에서 가정에서 밀집에 있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일도 많고 서로 갈등도 또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점점 제한이 되고 또 재택근무 그리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코로나 블루다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바로 코로나 때문에 이 우울함을 의미하는 블루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 앵그리족이라는 것까지 등장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러한 지금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보금 가진 우리 전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 보금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보금 누리고 포럼하고 찬양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러한 절대 보금 체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신 본문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세리마태의 집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리마태와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율법적 종교생활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선행이나 구제나 봉사나 이런 행위가 어떤 기독교의 본질인 줄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이런 율법과 종교의 틀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보금 체질로 보금에 영향력을 입히는 영적 회복자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금의 치유자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세리마태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와 바리세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당신과 함께 식사하고 있냐 이것을 따진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기도, 자선, 금식 같은 행위가 어떤 경건의 잣대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금식은 사실은 알고 보니 허래허식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해 뜰 때부터 금식을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하고 이제 해 지고 나면 더 많이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교가 행하고 있는 라마단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금식 기간이 끝나면 더 이슬람교도들이 폭식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식당이 성행을 하고 음식 소비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건 경건의 내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묶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야 한다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제자들도 당연히 이런 영적 변화와 갱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제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슬퍼하고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금적 신앙생활은 영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잔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 바리세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자기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와서 앉아 계신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제자들을 뭐라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고 부럽고 기쁘게 봐야 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유괴소리를 하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이죠. 자기 잣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면 종교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를 모르면 기준이 나가 됩니다. 그래서 금식, 구제, 봉사 이런 걸 통해서 기준이 뭡니까? 내 의의를 드러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구원이 없죠. 예수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내 의의를 가지고 내가 잘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 정제하고 자기 자신도 비판 정제하면서 나도 죽고 맘도 죽이는 것이 바로 율법 체질, 종교 체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금적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고 내 의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셨구나.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다 이루셨구나. 그럼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참 해방, 참 자유, 참 기쁨, 참 누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축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가 기준이 아닙니다. 행위가 기준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벽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해방되고 참 자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단임 목사님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만 믿으면 I'm okay, you're okay, everybody's okay가 되는 것입니다. 왜? 다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보금치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창조 인생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생백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는 이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적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이 보금으로 재창조 인생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배 조각 비유인데요. 여기서 낡은 옷은 유대 종교 그리고 생배 조각은 참보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율법주의 종교생활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낡은 율법체질, 종교체질을 이제는 보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참보금의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체질 그리고 새 부대는 보금체질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부으면 그것이 포도주가 이제는 숙성되면서 이렇게 팽창될 때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율법체질 뭔가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 드러나는 낡은 포도주가 터지듯이 터져나오고 드러나는 그런 율법체질, 이 종교적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과감히 버리고 이제 오직 보금의 세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모델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리포스 3장 7,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로마 시민권, 또 율법 지식, 그리고 이 경건의 모양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일한 생명이오, 유일한 영생수 대신은 생명의 떡 대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믿음에 도전하는 그런 재창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벌어야 됩니까? 사단이 자꾸 속이는 이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나에게 나중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가지를 갖다가 3가지 함정이라고 하죠. 자꾸 빠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으로 계속 24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138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뿌리내리고 오직 성령으로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사획을 통해서 제가 사획하는 교구 현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본격적인 온라인 사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도 많은 온라인 사획들이 굉장히 바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지역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쭉 미션업을 하는데 메시지, 줌으로 메시지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하고 다 돌아가면서 포럼을 하는데 미션업 한 번 하면 한 시간 반, 두 시간씩 걸려요. 그걸 계속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포럼하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이런 138의 체질, 절대 보금 체질로 서서히 변화되고 치유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직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보금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24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어영부영이라는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뚜렷하거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되는 대로 행동할 때 하는 말인데 이 양다리 걸치기와 비슷한 것이죠. 우리는 영적 삶을 어영부영하는 순간 퇴보되고 그리고 사단에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육적으로 다 손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도둑놈 아닙니까? 다 도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절대 보금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을 봤는데 이 성도님은 겉보기에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는데 조용하게 응답받는 그런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그분이 절대 예배를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예배 우선수, 예배 선고. 그래서 이제 예배 중심으로 강단 말씀 은혜 속에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강단에서 붙잡혀지고 그러면 내 모든 삶이 절대 여정이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절대 목표 지역보금화, 강보금화, 237보금화를 이루는 그러한 절대 제자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금으로 완전 결론 내리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응담을 누리면서 날로 새로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날마다 더 깊이 알고 뿌리 내리게 없어서 오직 그리스도 보금체질로 다 살리는 보금치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나 물질 성공중심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축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서 재창조 인생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단임 목사님 성령축만과 우력을 위해서 직분사역 가정 위해서 그리고 교육자 중입자 성도 랩런트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종식과 보금경제 회복 그리고 237 성교현장 그리고 환우들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나라라 가시고 새벽 기도의 자료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람의 말 여론에 휩쓸리지 않냐고 강단 말씀 붙자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날마다 더 깊이 알아지고 뿌리 내려지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보금체질로 다 살리는 보금치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율법 체질 종교 체질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함으로 1385 직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만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서 재창조인 인생 살게 하시고 보금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24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단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우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집부가 사역을 등이 감당하실 부족도록 날마다 독수리 날개초라 세임 공급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임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 중직자 성도 랩런트들이 이제 보금 안에서 강단 말씀 안에서 미리 보고 절대 작품을 남기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현장에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 현장전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아니면 보금 경제를 다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흉년 때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응답 누림으로 본당은 당에 주역되게 하시고 237 모든 성교 현장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모든 환우들을 치유하사 치유와 정말 서밋에 증인되게 하시며 보금 치유와 24제자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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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